안녕하세요. 대마 중국어의 대마입니다. 이번 영상은 HSK 1, 2급 병음 S로 시작하는 단어와 단어가 들어가 있는 회화 연습을 해볼거에요. 오늘도 역시 3초 중국어로 입을 풀어보자구요. 그럼 오늘도 짜요 외치시고 하루를 시작해볼까요? 출발! 삼 싼 싼 싼 너 생일 5월 3일이지? 네드 생일 시 5월 3일 바? 네드 생일 시 5월 3일 바? 네드 생일 시 5월 3일 바? 세 개 드릴까요? 야오 산 거 마? 야오 산 거 마? 야오 산 거 마? 전부 삼십이 아니야? 이 공 산십 퀘이천 이 공 산십 퀘이천 이 공 산십 퀘이천 상점 샹뎀 샹뎀 상점은 우리 집 바로 앞에 있어 샹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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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다 보고 상점 가서 과일 사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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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, 우르다. 上,上,上. 핸드폰 책상 위에 있어. 手机在桌子上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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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대 위에 책 한 권이 있네. 床上有一本书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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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手机在桌子上. 上,下,下,下. 上,下,上,下. 下,下,上,下. 上班,上班,上班,上班. 上班,上班. 몇 시에 출근해? 난 매일 차로 출근해. 내가 매일 차로 출근해. 매일 차로 출근해. 내가 매일 차로 출근해. 오전. 오후. 오전 11시에 회에 합니다. 上午十一点开会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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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오전에 도대했어 昨天上午你在哪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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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午前에는 날씨가 맑았는데 지금은 비오네 上午天气晴,现在下雨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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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다 少,少,少 엄마, 밥이 좀 적어요 妈,米饭有点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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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사람이 적네 今天人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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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少喝点酒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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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谁 谁 谁 谁 谁 이거 누구 커피야? 这是谁的咖啡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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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谁 谁 谁也没咖啡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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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체, 몸 신체, 몸 신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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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체 다 오늘 몸이 안 좋아 몸 좀 괜찮아졌어? 신체, 몸 좀 괜찮아졌어? 신체, 몸 좀 괜찮아졌어? 물이 안 좋아졌어? 물이 안 좋아졌어? 물이 안 좋아졌어? 물이 안 좋아졌어? 무엇, 무슨?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다 배고파 뭐 좀 먹고 싶어? 무슨 일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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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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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你的生日是八月几号? 十 十 十 十 도 생일 5월 10일 맞지? 你的生日是5月10号,对吧? 你的生日是5月10号 你的生日是5月10号,对吧? 五层11시 sope 上午10点上课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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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奶奶98岁了 我奶奶98岁了 时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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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運转할 때 전화 통화 하지마 开车的时候不要打电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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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上课的时候,他在睡觉. 도, 언제 집에 갈 거야? 你什么时候回家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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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时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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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오전에 시간 돼? 明天上午有时间吗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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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해. 我时间不多,快点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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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公园까지 얼마나 걸려? 到机场要多长时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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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ys 这个事情 这件不多,會知道吗? 这个事情你知道吗? 这个事情你知道吗? 사건 하나 알려줄게. 告诉你一个事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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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. 要做的事情 太多了. 要做的事情 太多了. 要做的事情 太多了. 母母이다. 是,是,是. 她是你的姐姐吗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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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这是我的妻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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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这是 누가 준 거야? 这是谁给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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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목시계 또 내 손목식에 봤어? 이거 300만원짜리 손목식에야 나 오늘 손목식에 안 찼어 핸드폰 또 핸드폰 찾고 있어? 니 잘 잡수지마 니 잘 잡수지마 니 잘 잡수지마 또 핸드폰 번호 알려줘 고소니더 수지마 고소니더 수지마 고소니더 수지마 고소니더 수지마 다이폰 사고 싶어? 요즘도 어떤 책일까? 고소니더 수지마 고소니더 수지마 요즘 너 어떤 책 읽어? 최근 너 읽는 책? 책상에 있는 책 누구 거야? 자, 책 사러 서점 가야 해. 물 나 물 한 잔만 이거 무슨 물이야? 이게 무슨 물이야? 이게 무슨 물이야? 이게 무슨 물이야? 좀 많이 마셔요? 더喝点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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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일 수이 고 수이 고 수이 고 무슨 과일 좋아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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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그래? 누가 그래? 吃饭了嗎?用漢語怎麼說? 馬拉達 說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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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但 말하는 거 안 좋아해 我不愛說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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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試험 볼 때 말하지 마 考試的時候不要說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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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你怎麼不說話呢? 你怎麼不說話呢? 四 四 四 四 我的兒子四歲了 會說話了 我的兒子四歲了 會說話了 我的兒子四歲了 會說話了 媽媽讓我去買四瓶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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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大家明年四月에中國 가야 해 我要明年四月去中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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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려다 주다 주다 送 送 送 내가 집까지 바래다 줄게 我送你回家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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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아빠가 나 학교까지 데려다 주셨어 早上爸爸送我去学校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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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 선물 고마워 꽃 선물 고마워 谢谢你送我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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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해 줬어. 타 송러 워이 번 수 타 송러 워이 번 수 타 송러 워이 번 수 비록 A 하지만 B하다. 수이란 A 단시 B 수이란 A 단시 B 수이란 A 단시 B 내가 이 사건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너한테 말 안 해줄 거야. 수이란 워지道 저件事情, 단시 워 부회 카수니더. 수이란 워지道 저件事情, 단시 워 부회 카수니더. 수이란 워지道 저件事情, 단시 워 부회 카수니더. 수이란 워지 단시 워지 nin당. 내 남자친구는 돈이 없긴 한데 난 걔를 사랑해. 虽然我的男朋友没有钱,但是我很爱他。 세 살. 너의 동생 몇 살이야? 너의 동생 몇 살이야? 너의 동생 몇 살이야? 너의 동생 몇 살이야? 그가 답보다 두 살 오려. 너의 동생 몇 살이야? 너의 동생 몇 살이야? 너의 동생 몇 살이야?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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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 몇 살이야?